내 너에게 수석 취미 예측을 내려야겠다. 이 기회에 경건 망동하는 거 있었냐! 어이, 방푸니! 딱샤! 상약의 시침에 의보까지 열량을 내던지 관하러 가던지. 이 선언은 당시 제장입니다. 오랑캠아! 찾으러 왔다! 살봐! 개수국 의원에서 열 하루간 병자를 본다. 어때? 자비롭기가 부처님이지? 왜요, 다쳐요. 네가 뭘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? 뭘 아무것도 하지 마. 다 놔야 다시 질 수 있는 법. 사는 것보다 죽는 게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면. 왜 될 일 없습니까, 왜! 아시를 구할 기회를 주십시오. 침을 못 놓으면 뜸을 뜨면 되고. 뜸을 못 뜨면 당약을 쓰면 되고. 도망만 치면 해결이 되냐, 이 방푸니아! 아직도 물고기를 느끼고, 다음 주에 deny해. 하지만 그들은 모일을 잊지 않게 llevar, 더욱 продолж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계속 육onton! 온라인이다! 이빈다! 누구는 나중에 변화가 되圖으로 오가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. 무엇을 지켜봐야는 ahí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